첫 번째 데스킹은 제1야당 자유한국당 소식부터 준비했습니다.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7.3 전당대회까지 남은 시간이 보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오늘 제주에서 타운홀 미팅을 시작으로 선거레이스에 막을 올렸는데요. 그런데 이제 갓 스타트선을 넘은 홍준표 전 지사. 이게 웬일일까요? 어제 출마 선언 회견에서 한 말이 또 논란입니다. 자, 이현수 기자, 정리해봤죠? 네, 한국당 대표로 출사표를 던진 홍준표 후보. 어제 출마 선언을 했는데 선언문은 준비했지만 평소의 스타일대로 기자들과 자연스럽게 문답을 주고받았습니다. 원래 공격적인 발언 화제가 되지만요.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상 막말을 난사했다 이런 혹평을 받았을 정도로 막말이 많이 나왔는데요. 제가 정리를 해보면요. 우선 홍준표 후보,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현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고요. 신밖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 그 자리에 있던 기자들을 포함해서 언론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체류에 있는 동안 할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홍준표 전 지사 문정부를 향해서 주사파 패당 정부라고 꼬집어서 얘기를 했는데요.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양측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나는 90%를 기대한다 그러고 계속 보고 암정적으로 어떻게 작업을 해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또 야성당이 공사정국에서 관전을 한 우호적인 여론조사기관 동문에서 천생이 더 많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정부를 처음 봤습니다. 결국은 침박 패당 정부로 주사파 패당 정부로 바뀐 것에 대한 것입니다. 북한을 추종하는 주사파다 이런 주장에 대해 술이 덜 깬 주사파다 맞받는 장면인데요. 국민들 보기에 썩 좋은 장면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문제를 발생시켰던 홍준표 후보 최석호 기자 결국 색깔론 밖에 남지 않았다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침박 패당 정부가 이제는 주사파 패당 정부로 넘어왔다 이렇게 하면서 보수층을 자극하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홍대스크 말씀하신 것처럼 주사파라는 사전적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기도 이념으로 하는 파벌을 주사파라고 하는데요. 한 나라의 대통령 그리고 한 나라의 정부 구성원들을 어떻게 김일성을 옹호하는 세력으로 몰았냐 이러한 비판이 적지가 않습니다.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보수층 결집을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그래도 막말이 너무 지나치다 이런 건데요. 아까 보셨듯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 원내대표죠. 전 원내대표는 술 안 깬 주사파는 오히려 홍준표 후보가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뿌리를 두고 있는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오죽 답답했던 것 같은데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홍준표 전 지사는 어제 출마상을 하면서도 여전히 청와대는 주사파 폐당 정권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빨갱이 장사에서 보수의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홍준표 지사와 한국당은 한물간 빨갱이 종국몰이 보수 카드 계속 쓰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물간 물론 물러는 물레방아 돌릴 수 없습니다. 대선 패배에 이어서 그만큼 마음이 급한 것일 수도 있죠. 이현숙 기자. 정통 텃밭은 대구, 경북에서도 여론이 썩 좋지는 않다면서요. 네, 그렇죠.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중에서도 정당 지지도를 살펴보면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비교해봤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TK 지역이라고 하면 자유한국당의 텃밭 같은 지역인데요. 정치적 고향 같은 곳에서 더불어민주당 여당의 절반 정도밖에 기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홍 전 지사,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더 마음이 급해진 건지 앞뒤 할 것 없이 적이 많아지게 공격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음 공격 타깃으로 친박 세력을 꼽았습니다. 특히 어제 기자들과 차분하게 인터뷰를 하다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아, 이 양반아. 그 이야기하면 나는 명예훼손으로 재소가 돼요. 내가 미국에서 바퀴벌레를 쓰면서 누가 반응하는가 내가 유심히 봤어요. 반응 안 하면 아니지만 반응하면 스스로 자백하는 게 되잖아. 오랜만에 생각나는 별명이 있는데요. 앵그리 홍. 또 이 면모를 보여주는 건 아닌가 생각되는데. 강경규 기자. 또 저 말 때문에 막말 논란으로 번졌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특히 어느 때보다 가장 목소리를 높였던 부분이 외연 확장할 수 있겠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연 확장할 수 있는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 어디서 그런 함부로 말을 해라면서 친박계 의원들을 겨냥하는 얘기를 꺼냈는데요. 그런데 예전에 사실 대선 후보 때도 어떤 자신에 대해서 불리한 질문이 나오면 오히려 목소리를 높여서 지지층을 끌어모았던 홍준표 후보의 그런 습관이 이번에도 잘 드러났는데 현장에 갔던 기자의 말을 따르면 저렇게 목소리도 높였다가 또 기자들 앞에서는 또 위트 있게 말을 또 던지기도 하고 그런데 질문 있으면 손을 들고 좀 말을 해달라고 하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안 하고 있자. 그럼 이제 끝난다, 끝난다라면서 좀 약간 질문을 재촉하는 부분도 보이고 그러니까 예전 홍준표 후보, 대선 후보 시절에 어떤 논란을 많이 나왔던 후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이 그대로 또 반영이 됐다고 현장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홍준표 후보 특유의 화술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말을 듣자 하니까 홍 후보가 말한 입이 100개라도 할 말 없는 사람 이 얘기 최숙호 기자 듣게 누구 같습니까? 침박 아니까? 그렇겠죠. 당내에서 패당 세력이라고 지칭했던 침박계를 또 다시 타겟으로 삼은 것 같은데 그런데 홍준표 후보, 지난 대선 후보 시절에는 당에 이제 침박이 없다, 우리 하나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잖아요. 계속 말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 코미디 대사 중에 아주 유행어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정말 그때그때 다른 전략으로서 상대가 바뀔 때마다 새 전략을 짜고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당시에는 상대가 누구였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였는데 그러니까 진보, 중도, 표를 무시하고 자기의 보수 세력들을 똘똘 뭉치게 하기 위해서 당시에는 침박 의원들, 징계를 받았던 침박 의원들의 징계까지 풀어준 사람이 바로 홍준표 전 경기지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대는 누구입니까? 당내에서 경쟁하고 있는 원유철, 신상진 의원 등입니다. 결국 침박이 물러나야 자신이 당대표로 선출됐다는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이제는 침박은 물러나고 비박, 그리고 친홍만 모여서 우리가 함께 당권을 한번 잡아보자, 이러한 전략을 꾸미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당내에서 외연 확장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러한 질문이에요. 입이 100개라도 할 말 없는 사람들이 어딜 감히 뚫어진 입이라고 말을 하느냐. 아주 막말이죠. 그런데 함께 후보로 뛰고 있는 원유철 의원은 이제 와서 침박을 공격하는 건 인간에 대한 예의가 더 이상 아니지 않냐. 이러면서 홍준표 전 지사를 향해서 공세를 퍼벗습니다. 일리가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본인이 선거에 필요하실 때는 침박을 활용하고 또 이제 당대표의 추념하시면서 또 침박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마치 먹잇감으로 삼아서 선거에 또 활용하는 것은 이거는 정치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도리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원유철 후보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원유철 후보가 홍 후보에 비해서는 다소 침박과 가깝다라는 평가를 듣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각도 제주도에서 비전 설명회를 열리고 있는데 홍 후보와 원유철 후보가 상당히 긴장감 있는 설전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홍 후보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원유철 후보가 대표로서 역량이 있는 것을 내가 발견하면 전당대회 전이라도 사퇴를 하겠다. 이 말은 사실상 원 후보를 자신의 경쟁자로 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되고 내가 너의 대표 역량을 평가하겠다라는 이야기로도 들리는데요. 홍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때 사실 이번 대선 이기면 친박계는 없어지고 친홍계가 다 될 거다라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선에서 패배해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친박계와 지금 사이가 많이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향후 친박계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이 전당대회의 관건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현수 기자 그런데 궁금해서 말 나왔으니까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자유한국당 포석을 보면 그 내부의 의석수를 보면 친박계가 아주 상당히 많고 그렇죠, 많이 존재하죠. 친박 중진들도 유명한 중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거물급들도 많은데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이번 전당대회에 하나도 출마를 안 한 겁니까? 홍준표 후보한테 상대가 안 된다고 평가하는 건지 자신들을 그렇게 평가하는 건지 그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친박계 내부에서 사실상 홍준표 후보와 그렇게 사이가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홍준표 후보가 미국에 가 있을 때 친박계를 바퀴벌레라고 지칭하는 SNS 때문에 사실상 친박계가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친박계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대선까지 패배한 마당에 전면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친박계 내에서도 주자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 친박계 의원들이 물망에 올랐지만 실제로 지금 상황에서는 나서지 않는 게 좋겠다 우선 지켜보자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 자체가 박근혜 정부에서 잘못 정부를 보필한 여당 특히 그중에서의 주류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런 이야기도 되고요. 구여권이죠 사실. 이 책임을 통감하면서 지금 당내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초재선 의원들이 뭔가 당이 지금 힘든 상황인데 휘어잡아줄 리더십은 필요한데 외연을 확장하고 청년층으로 지지층을 확대해야 되는데 여기에 홍준표 후보가 적절할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긴 하지만 대안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친박계 또한 지금 친박계가 전면에 나서면 또 한 번 당이 분열되는 양상을 보여줄 테고 지금 당이 이미지 쇄신을 해야 할 때 그런 걸 보여주면 안 된다. 좀 물러나 있자. 이런 분위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의 대스킹 포인트를 잡고 싶은 건 바로 이런 친박의 고민을 좀 짚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청자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이기도 하지만 이게 지금 한국 정치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친박계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 정치권이 거기에 대해서 풍란을 많이 겪을 수도 있을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짚어주는 리포트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자 이현식이 이왕 이왕 나온 말이니까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자 홍준표 후보 다른 사람 문재인 정부 또 친박만 겨냥한 건 아니냐 우리 언론인들도 겨냥했다는데 이게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언론을 비롯해서 여론조사 업체 모두 다 사실 공격 대상이었는데요. 홍 전 이사가 사실 대선 때부터 특정 방송사를 없애겠다 그리고 몇 개 채널을 폐지하겠다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었는데요. 어제 출마 선언, 기자들과 문답을 하는 과정에서 이 언론에 대한 불만이 사실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홍 전 홍 후보의 간담회 모습 함께 보시죠. 질문이 좀 조잡스럽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원유철 의원한테 물으십니다. 대본 기자 여러분들이 우리 당에 출입하는 분들만이라고 이제 기한 대선이 나타나 있대요. 이 당을 조롱거리 삼고 비왕의 대선으로 삼았습니다. 이젠 됐습니다. 사실 저런 거리낌 없는 돌직구 발언으로 홍준표 후보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 따라서 지지율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일 텐데 그런데 바로 저런 부분 때문에 외연 합장에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온다고 합니다. 홍준표 후보 물론 오늘 원유철 후보를 향해서 외연 합장이 가능한 후보냐 한번 따져보겠다 이렇게 얘기도 했다는데 강병규 기자, 젊은 층에서 보기에는 어떻게 느끼는 경향이 많은가요? 우선 자유한국당의 과제라고 하면 아무래도 젊은 층 끌어모으기일 텐데 2049에게는 사실 홍준표 후보가 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후보 나온 지 며칠 안 돼서 SNS에 글을 올린 게 있었는데요. 홍준표 후보가 젊은이들이 저를 실언한 줄 알고 있다. 나는 흑수저 출신이다. 이러면서 반말로 야들아 내가 너희들의 롤모델이다. 그런데 왜 나를 싫어하냐면서 반말로 일부러 젊은 층들에게 소통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젊은 누리꾼들 사이에서 좀 회자가 되면서 오히려 좀 반발심을 좀 불러일으키는 면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논란이 됐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당대표 후보로 나온 상대 경쟁 후보들에게 약간 공격 대상이 되는 게 과연 이 젊은 층들을 끌어모을 만한 품격이 있느냐입니다. 원유철 후보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막말로 지금 자살골을 넣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상진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살아온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과연 품격을 좀 깎아먹고 있다. 이렇게 공격 포인트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석호 기자. 그러면 지금 7.3 정당대회 자유한국당 진행이 됐고 오늘 첫 스타트를 끊었다는데 앞으로 일정은 좀 어떻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오늘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해서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지방 순회에 들어갔습니다. 제주를 시작으로 해서 영호남, 충청, 강원 수도권을 돌면서 권역별 합동유세를 펼치게 됩니다. 합동연설회라고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당원 투표 비율이 더 높습니다. 당원 투표가 70%, 여론조사가 30% 이렇게 비율을 반영을 해서 7월 3일에 새 지도부를 선출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당원 투표가 70%라는 얘기, 어떤 얘기냐 하면요. 친박계 의원들의 표심이 누구를 향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 선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때문에 친박 의원들을 누가 잡느냐. 그리고 홍준표 전 지사가 친박 의원들에게 이제는 각을 세웠지만 이제는 어떻게 다가갈 것이냐. 이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1야당의 당권 경쟁도 저희가 꼼꼼히 챙겨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